4월 29일 수요일 약속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민숙이 23장 19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어린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았던 요셉은 형제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것인데 그때 자신의 유골도 함께 가져가 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요셉의 믿음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 성경 여우수화에서는 기생 라합에게 약속하는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험할 때 자신들을 숨겨준 라합에게 정탐꾼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우리가 있을 곳이 많으니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자기 옆에 두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소중함을 알고 약속을 잘 지키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신앙 이음 새로남교회 이한이울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